주님의 은청이 수요 교직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오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그리고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김동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우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왔었던 시간 가운데 1990년에 우주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하나 그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망원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우주 사진들이 거의 이 망원경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의 나이가 대략 몇 년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138억 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바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하여서 알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망원경은 꽤 큰 망원경입니다 길이는 13m 그리고 렌즈 구경만 2.4m에 달하는 큰 크기의 망원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는 이 망원경보다 훨씬 더 큰 망원경이 있지만 이 망원경은 우주로 날려보내야 했기에 그 크기를 제한해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예상하시고 있듯이 이 망원경은 나사에서 만들었고 그 당시에 총 2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었던 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별을 보는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은 천체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주로 발사해서 보냈기 때문에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이 망원경보다 더 좋은 기능의 망원경이 있지만 이 망원경을 굳이 기능을 축소하고 또 크기를 줄여서 우주로 보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는 우주를 관측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자 우주로 보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이 우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고해상도의 우주에 관련된 사진, 별들에 대한 사진 그 사진들은 대부분 이 허블 우주 망원경에 찍은 결과물이거나 아니면 보이저호가 직접 찍은 사진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쏘아 올리자마자 고장이 난다라든지 이 우주 망원경과 관련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하나의 사건은 어쩌면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지평의 확장을 불러온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이 허블 우주 망원경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허블 울트라 뒷필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결과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 그 사진입니다 1990년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고 천문학계에서는 이 망원경을 잘 활용하고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별들 혹은 잘 모르고 있었던 별들을 더 자세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줄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과 별 사이에 그 검은 공간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검은 공간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촬영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너무 많은 학자들이 비난과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망원경을 사용하는데 수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또 시간들도 엄청나게 소비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일에 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되겠느냐 하지만 이 학자의 아이디어가 어느 어느 결과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촬영한 결과 이 사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를 찍어보니까 무려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공간에 은하가 3천여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 항성도 아니고 은하가 3천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그동안 천문학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롭게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천문학계에서는 심우주에 관련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 공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찍어보자라고 했으니까 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찍어봤을 때는 더 많은 결과 대략 한 만여 개의 은하가 발견되는 사진들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허브 우주 망원경에 여러 가지 대단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나의 계산이라든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허블 울트라 디필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업적 여기에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디필드 사진은 과학자들의 사고 지평을 열었고 더 넓게는 전 인류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저기 아무것도 없는 곳 저기를 찍으면 뭐가 나올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잘 모르겠다 그냥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서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은하 몇 개 정도는 찍힐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게 어쩌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통해서 그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망원경을 사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천문학기는 그렇지만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하여서 시도했었던 그 결과를 통하여서 천문학기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우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겁에 질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 누군가는 또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초월자, 존재자 신에 대한 어떤 놀라운 경이로움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지평의 확장을 위한 경험들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경험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연히 혹은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되어서 얻게 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지한 고민과 사투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얻게 된 그 중대한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한층 의미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욕기입니다 이 욕기는 욕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잘 유지해서 복을 누린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기에 나오는 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투의 결과 이 욕과 하나님은 대면하게 되고 욕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의 결과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욕은 지평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또 한편에서 느껴지는 기쁨 여러 가지가 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 욕과 하나님과의 대화 끝자락에 욕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욕기서 4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욕기에서 욕의 그러한 변화를 재물과 자식의 변화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욕의 변화를 단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만 조명한 기록일 뿐 실제 욕의 변화는 더 엄청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욕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욕과 같은 그리고 이 허블 울트라 디필드 사건과 같은 그러한 지평의 확장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지평의 확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례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늘 우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모두 다 우리의 지평의 확장을 이루게 하는 경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경험보다도 우리의 지평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그 경험을 늘상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지평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그 경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